이 곡을 또 도영이 형도 커버를 했었는데 그 곡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저도 뭔가 힐링을 얻곤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즈니들도 이 편안함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보컬 준비됐고 예! 뮤직비디오 볼 거니까 뮤직비디오 볼 거니까 정숙 이거 언제 찍은 거야? 다들 바쁘게 잘 찍었다 몰랐어 와, 도영이 도영이 어떻게 했어요? 진짜 워낙 좋은 노래인데 이렇게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니까 더 좋게 들리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하나 소중하게 멋있는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. 아, 좋아요. 요즘에 또 무대 무대에서 하나, 둘, 셋! 노래 없이 누땡 추구할 거지 노래 부르면서 진짜로 다들 집에 돌아갈 수 있으면 뭐 할 거야 50분급보다 가야 돼 운전면허 수업 받으러 가야 돼 굉장히 멤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아야지 받았는데isan의 여러분들은 어떤았을까요 ~? donation 아 가끔씩 있잖아 같이 멤버인데 아 좀 만나기가 싫다 뭐랄까 뜬금없이 행동할 때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너무 고마워 그리고 항상 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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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당근 아이 좋아야! 아이 좋아야야! 안녕하세요 엔시티 엔시티입니다! 하셨나요? 엔시티에게 청구를 가져다주는 우리의 엔시티 젤리 친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엔시티 엔시티의 두 번째 투어 네오시 링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! 네이버 퀴라이브의 비욘드 라이브 채널에서 저희의 버스, 진대와 버스를 실시간으로 즐기실 수 있으니 우리 꼭 거기서 엔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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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시